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용 선생님입니다. 물리학2 기출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죠. 학사일정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학원들 다 휴강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야.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리학2 기출 300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캐스트에서 무슨 책 나왔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물2 기출 문제집이잖아요. 한 번쯤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리학2 기출 문제집은 사실 시중에 거의 나오지가 않죠.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300개의 아주 선별된 아주 좋은 물2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책이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 지금이 기출학습 단계가 되겠지. 개념이 거의 끝나거나 또는 개념을 막 하고 있거나 또는 완전히 딱 끝난 상황? 물2.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뭐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 물2는 또 기출 문제집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풀려고 한다고 막 출력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면 또 출력을 했을 때 그게 우리 과정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찾아풀면 되죠. 찾아풀기에도 지금 물2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풀기에도 과정이 바뀌어서 제목 단원은 똑같이 있는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 물리학1은 그렇지 않아. 단원이 있으면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지금 물리학2는 단원이 살아있지만 내부에서 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제를 쓸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물리학2 기출 문제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빠졌고 어떤 것들이 새로 들어왔으며 기출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 어디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육과정, 교육과정 특히 물리학1,2 또는 물리2, 물리1 이런 식으로 1,2 이렇게 나눠진 것이 2005 수능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과학탐구 영역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야. 2005학년부터 2013학년도까지가 7차 교육과정. 조교육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7차 교육과정을. 왜냐하면 그때 있다가 그 다음 교육과정인 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바로 직전교육과정. 2014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실시가 된 이 과정이 사라졌다가 다시 우리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이 과정이 다시 끼어들어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과정과 이 과정. 이 두 개의 과정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세 개의 과정에 대한 기출 문제들에 집중을 해줘야 한다. 바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활용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삭제된 것들을 미리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들이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재수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활용할 때 조심해줘라. 아주 좀 충격적인 것이 충돌이 빠졌다. 충돌이 빠졌다라는 거는 물투에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왜냐하면 충돌 파트가 이 전 교육과정까지 킬러 문제로 구성이 아주 많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예 이게 단원이 날아갔단 말이죠. 물투에서. 단원이 날아가버리면 이게 조금 비슷한 걸 찾아쓰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 파트 단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운동량과 충격량 이런 것들은 물리학원에서만 다뤄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이라든가 운동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을 XY 분해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전까지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열심화가 삭제가 됐어요. 연력학이 원래 PVNRT하고 내부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다 정량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두 개 과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모두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전 교육과정에서 그 연력학 하면 용수철과 연계된 열수철 파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킬러 파트인 충돌과 열심화 내용이 완전히 물리학 투여해서 날아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괜히 그런 것들 막 풀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전위, 전위라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 전위에 대한 좀 심화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회로상에서의 전위가 높다 낮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심화 내용 빠졌고요. 로렌침, 로렌침이라는 거는 자기장 내에서 대전입자가 받는 힘인데요. 그런 것도 빠졌고요. 쌍극자, 전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 N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지만 그거에 대한 단어 자체가 삭제되었다. 교류회로, 물투에 있었던 교류회로가 RLC 교류직렬회로 또는 LC 진동회로에 대한 정량적 계산을 물어보았었는데 이제 그 교류회로에 대해서는 물리학 투에서는 이 전 교육과정의 물리원 수준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성적 방식에 접근하는 문제들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물투에서 출제가 됐던 교류회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 전 교육과정까지 나왔던 교류회로는 못 쓰고 물원 교류회로 기출문제만 활용할 수 있다. 알겠죠? 있긴 있단 얘기예요. 교류회로가 있으나 낮은 수준의 내용만 들어가 있다. 정상파 날라갔어요. 정상파가 없습니다. 물원, 물투, 정상파, 정지상태파라고 하는 것인데 정상파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원에도 있고 물투에도 있고 모두 쓸 수가 없다. 대단히 큰 변화라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 없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 파트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양자터널역과 흑채복사에 대한 심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가 되었음을 알아두세요. 먼저 빠진 것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일정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학평이 4월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것은 4월 16일에 3월 학평이 예정되어 있고 5월 7일에 이전에는 4월 학평이 4월에 있었는데 5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원래 5월에는 모의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미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2과목의 특성상 3월 학평의 시험을 원래 안 보거든요. 4월 학평에 보거든요. 그때 처음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한 달 밀리기 때문에 이제 5월 학평이 돼버렸겠네요. 아마 여러분 시험지상으로는 4월 학평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5월 달에 시행을 하는데 5월 초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물투에 대한 첫 번째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될 텐데 2의 특성상 이게 전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는 그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고3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보는 저 4월 학평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1단, 이 밑에 있는 게 범위예요. 1단원 전체 그 역학 파트인데요. 역학 파트 앞쪽 부분에 있는 내용들 1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된다. 알겠죠? 네,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현재는 뭐 미뤄지는지 안 미뤄지는지 아직 발표는 안 돼 있지만 여튼 6월 학평 때 미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2단원 전체, 7월도 비슷합니다. 2단원 전체, 2단원 끝까지 전체는 3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어? 역학, 전자기, 파동이에요. 그래서 6월과 7월 달에 평가원과 인천시 모의고사에서 2단원 전체까지 들어가고요. 9월 학평부터 이제 과탐은 2과목 전체가 전범위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과는 또 약간 그 학습 스케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1은 그냥 처음 3월 달부터 무조건 전범위지만 2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의 어떤 누적된 범위 그리고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조금씩 누적돼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 연도 표시가 되면 2015 그러면 2015년에 실시된 건데 평가원 문제는 2015라고 써있으면 2014년에 실시가 된 겁니다. 2015학년도라고 하는 그건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런 모의고사의 어떤 일정 9월부터 전범위가 되는 그 일정 때문에 우리가 투 기출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기출문제들의 중요성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별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들은 당연히 중요하잖아. 정교한 문항, 논란의 여지가 없죠. 물론 2008학년도에 물투에서 복수정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력학에서 2008학년도에 그러나 크게 복수정답이 인정됐다고 하지만 문제를 수정하지 않아도 크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 그래서 실제로 복수정답을 인정한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빼놓고는. 그래서 기출문제들은 당연히 한 달 동안 출제진들이 갇혀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검토요원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교한 문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우리들의 텍스트 즉 자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 재출제된다라는 거는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수능 출제로직을 체득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 평가원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지 올해 여러분이 실시되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당해년도 6평, 9평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킬러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중급 또는 중상급 문제에서 유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평과 9평은 기출문제라기보다는 올해 수능에 대한 예상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3번 이상 최소 3번은 풀어보셔야 되겠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도 문제집처럼 꼭 6월과 9평 6평과 9평 올해 실시되는 것들은 반복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야.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기출문제 활용법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이 4월 말 정도 됐는데요. 4월부터라고 생각을 해보고 모의고사 일정 또는 학교 여러분들의 내신 일정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6평 전에 6평의 범위인 2단원 전체까지 개념학습과 기출풀이가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당연히 EBS 수능특강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2과목에 대한 어떤 문제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출문제집 중요한 거고 그리고 EBS도 매우 2과목에서는 중요하다. 특히 연계교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연계교제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EBS 파이널도 출간이 되죠.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작년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분별하게 기출문제를 풀면 안 되듯이 EBS도 무분별하게 막 작년 거, 지작년 거 막 사서 풀 수 있는 해가 올해가 아님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6월 학평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2단원까지 집중적인 개념과 개념 복습과 이미 개념을 좀 하고 있었겠죠. 되어 있었겠지. 개념 학습과 기출 풀이를 좀 완료를 좀 해 주시고요. 6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초에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정말로 집중 분석하는 시간 알겠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정말 내 뼈에 각인시킨다는 느낌으로 과장하자면 그렇게 반복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 달에 당연히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7, 8월 달에 전 범위에 대한 전 단원에 대한 집중 학습을 해 주셔야겠죠. 개념도 복습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이제 끝까지 전부 다 풀이를 해서 그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다시 한번 재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9평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킬러들 기출로 따진다면 기출에서 킬러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킬러가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킬러 문제들을 잘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EBS 파이널 연계교재는 아니지만 반드시 풀어 봐 주시고요. EBS 파이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연계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정교함은 약간 떨어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디어들에 집중해 줘야 돼. 연계교재 아니지만 지금 아이디어들이 이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물투는 반드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성취도가 높은 재수생들이라던가 최상위권 학생들은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융통성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 일정을 지키면서 시험 일정 범위를 잘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집중 집중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린다. 알겠죠? 구평 후 전체 기출 복습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시 풀러보라는 말은 안 하는데 2는 약간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습 시간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구평 이후에 9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전체를 재풀이하더라도 10월과 11월이 남아 거의 두 달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두 달 동안에는 아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10월과 11월 달에 기출 문제들을 전체를 막 다시 풀어보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그 수능에 대한 낯선 문제들에 대한 감각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9월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특히 2의 특성상 그래서 9월 말 정도까지 9월 평가원 시험 끝난 다음에 9월 말까지 전체 기출을 한번 풀면서 그 중에서 내가 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선별을 해서 10월과 11월에 재분석을 좀 하면서 실전모의구사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것들보다는 큰 어떤 스케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여기서 지금 직류해놓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유리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캐스트의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전체 계획을 짜는 데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활용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출문제 자체로 테스트를 하면 안 돼. 이미 당연하게도 과정이 변화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시험을 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우리 교육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과반에 가까워 이번에 물투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30분 정해놓고 잘 풀었다고 좋아하고 우리도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왜 공부하고 있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나 내년 내후년 너희들의 후배들한테도 막판에 전체 기출문제 자체로 테스트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요. 교육과정이 새롭게 바뀌어서 기출문제가 나왔을 텐데 그거 가지고도 하지 말라 그래. 기출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지 그걸로 테스트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는 문제들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거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N제로 풀어 그러면 N제로 푸는 거 정도는 허용할 수 있으나 자체 테스트는 안 된다. 그리고 약점 문항을 반복 재분석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답노트 만들고 저는 해법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해법을 정리해봐라. 이렇게 해법노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반기 해법노트 하반기 오답노트는 투는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가장 약한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그거 나에게 자기만의 킬러가 있잖아. 자기만의 킬러는 여러 번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짧은 풀이를 정리해보는 직접 손으로 써보는 머리엔 잘 안 써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더라도 손으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진짜 이게 해설지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짓기도 어렵고 근데 글짓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필요한 내용들을 딱딱딱 정리하면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면 나중에 머릿속으로는 더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게 되면 머릿속으로 되는 거고요. 머릿속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반기는 좀 더 엄격하게 선별된 자기만의 킬러 기출 문제들에 대한 최소 풀이 해법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후에 그걸 정리하는 노트를 마련해서 분석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 꼭 해주세요. 제가 투어에서 만점 받은 애들 제가 가르쳤을 때 가이드를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지킨 학생들은 거의가 아니라 제 기억에 거의가 아니라 다 1등급 받은 것 같아요. 또는 만점. 알겠죠? 투가 더 많이 필요해. 알겠죠? 시간적인 어떤 타임 어택이 더 크기 때문에 원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기출 문항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기출 문제들이 제일 기출 300이야 잘 정리를 해서 들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선별해서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특징들을 얘기해줄게. 올해부터 힘이 합성에 대해서 맨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작년까지 봤던 변이, 이동거리, 속도 이런 것들보다는 힘을 합성하는 것 힘의 벡터합 30도, 60도, 45도 이렇게 특수각 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합성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1번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기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출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런 힘이 합성하는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신 문제집들 같은 건 있잖아요. 정확하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은 2가 안 나오지만 개념서지만 문제들이 좀 학교 내신스러운 문제들 있잖아. 뭐 땡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합성 문제들을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한 권씩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작년까지 물리학 1에 있던 게 2로 넘어온 것들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이 바로 돌림임, 케플러 업칙, 일반상대성 이론, 교류, 물 2에 있던 교류 고난도 정량적 계산 문제들은 사라지고 물리 1에 있던 작년까지 그게 올라왔어. 그래서 기출문제들로 따지면 교류 외로는 물 1의 기출문제들을 끌고 와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력학도 물 2에 있었던 특화된 정량적 연력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물리 1에 있던 작년까지 연력학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살아남아 있지만 과거 1 내용들이 껴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물 1 기출 전체를 활용할 수 있죠. 단원에 대해서는. 특히 돌림임. 돌림임은 그냥 물 1 전체 다 풀면 돼요. 기출문제 중에 케플러 법칙 마찬가지 일반상대성 이론 출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일반상대로는 그래서 몇 문제 안 되겠지만 그거 푸시면 되겠고요. 교류 원력학은 물 1에 있던 것들로 대체된다. 단진동 단지자 단진동과 단진자 기본 개념만 학습하시면 돼요. 지금 비중이 상당히 줄었어. 과거에는 단진동이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중력장 내에서 단진동 빗면에서 중력 받으면서 단진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폭 축소될 상황이야 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진동과 단진자는 기본 개념만 딱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들 중에 투 기출을 크게 쉬운 문제들만 풀면 돼요. 쉬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포물성과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그냥 살아남아 있고 기존 물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굳이 그런 걸 왜 넣냐 생각할 수 있는데 킬러라서 킬러 포물성과 역학적 에너지가 합쳐진 역학적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어. 단진동이나 단진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물투에서 원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물투에서 이런 평면상에서의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존 물투 문제를 활용하되 고난도가 출제된다. 알겠죠? 기출이 고난도가 많아.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하시면 돼. 연력과 아까 얘기했듯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심화 내용이 안 나오고 일당량이라는 게 추가되는데요. 아주 개념적인 거니까 그거 확인 잘 해주시고. 직류회로가 아주 핫하죠. 직류회로는 오메업칙,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오메업칙 있잖아요. V는 IR, I는 알브레V. 그리고 소비전력, P는 VI는 I조고바라 알브레V조고. 이게 소비전력에 대한 건데 이걸 직렬, 병렬 연결한 회로 분석이 나와요. 물투 기출이 없습니다. 알겠죠? 물투 기출이 없어요. 전 교육과정.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물원에 있는 물원, 전전의 투가 아니라 전전의 물투가 아니라 물원에 있던 직류회로가 완전히 이쪽으로 스악 이전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원투 기출 문제들엔 이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전전 교육과정에 물리원에서 아주 고난도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새로운 킬러 단원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올해부터는 매우 높다. 그래서 킬러는 포물성과 역학적인 에너지랑 직류회로가 기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렌즈. 렌즈가 대폭 삭제됐는데요. 원래 볼록렌즈 오목렌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완전 반이 날아갔죠. 오목렌즈 볼 필요 없다. 볼록렌즈만 보면 돼.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 원투에 모두 있는데 모두 있는데 그중에서 볼록렌즈만 볼록렌즈만 보시면 돼요. 오목렌즈 보시면 안 되고요. 거울 오목거울 볼록거울 안 나와요. 거울 안 나와요. 기출엔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이 삭제가 되어서 우리는 볼록렌즈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 여기에 말하지 않은 것들은 단원 이름이 단원이 이전 교육과정과 똑같으면 그냥 그대로 풀이를 해 주시면 돼요. 투에서 알겠죠. 특이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다가 여러분 푸는데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데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투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의 어떤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겠지만 여러분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딱 갖고 공부를 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